키 커 보이는 꿀팁! 화려한 컬러가 들어가거나 디테일이 들어간 걸로 포인트를 주시면 상의의 시선을 주기 때문에 키 커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본 롤아이스 팬츠보다는 하이웨스 팬츠를 선택해 주시는 다리를 길어 보이게 착시 효과를 주십니다.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큰 사이즈 백을 들면 백에 더 시선이 가기 때문에 이닛 사이즈 백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다 같이 체구가 작고 아담하신 분들한테는 애매모호한 길이보다는 멕시코트를 추천해 드리는데요. 조금 더 키가 커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? 플랫폼 슈즈를 즐겨 신는 편이에요. 이런 슈즈를 신어줌으로써 저는 키가 커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고요. 이렇게 활동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마리꼬침영 이남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